자 238쪽에 이제 부가징수로 가죠 부가징수는 이제 보다시피 출제해서 보니까 다 낮죠 22 23 24 25 26 27인데 오타는 255회가 아니고 25회입니다 자 먼저 이제 부가징수로 갑니다 일단은 재산세는 일단 고 재산이 있는 재산 소재지입니다 재산 소재지에서 과세가 되고 또 징수방법은 뭐 계속 얘기했지만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부가 하냐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매년 6월 1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요 성립이 되고 자 세금내는 기간이 얘는 연간 두번이 두번 한번 두번인데 한번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요 또 한번은 9월 16 부터 9월 30일까지 2번에 걸쳐서 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요 기간은 대체 뭘 내냐 이 기간에는 토지분이 아니 토지분이 아니고 요 기간은 저희가 흔하게 건물분이에요 건물분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주택분이에요 주택분인데 반만 냅니다 2분의 1만 내고 세번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내게 돼요 그럼 이때는 뭘 내냐 이때는 토지분이에요 토지분을 내고 그 다음에 주택을 반냈으니까 나머지 주택분 반 나머지 주택분 반 2분의 1을 내서 항상 주택은 주의할게 반씩 내요 주택은 무조건 반씩 반씩 내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게 또 뭐냐 주택이 반반 내는게 원칙인데 다만 이 주택에 대한 그 세액이 1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에 대한 금액이 얘가 10만원 이하가 되면 이때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반반 내는 건데 10만원이 초과가 되면 반씩 내는 거지만 이 금액이 10만원 까지는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것을 봐서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양쪽 다 전부 다 뭐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이 과세가 돼요 이렇게 고지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고지 받는 걸 보통 징수 라고 하죠 보통 징수 그래서 항상 고지서에 의해서 보통 징수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교재 볼게요 자 교재 238쪽에 가면 자 맨 1번 일단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둘째 납부기간인데 자 토지는 언제부터 이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고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자 3번 주택가입니다 주택은 자 해당 연도의 부과 징수 할 수액의 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징수 할 수액이 10만원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의 경우는 조례가 정한 바에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금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반씩 내고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거로 봐서 어떻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관공인은 뭐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밑에 네모 보면 자 지방 자식단체 장은요 과세 대상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아무 때나 가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번째 가죠 납세지가 갑니다 자 어디 재산세는 재산소재지입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해요 절대 주소지가 아니고 어디 재산소재지 그래서 1번 토지 어디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어디? 건축물 소재지 주택 어디? 주택 소재지 선박 어디?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어디? 끝에 있죠 정치장 소재지 이렇게 전부 다 어디 어디?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볼 거 없고 부동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측에 세번째 가요 징수 방법인데 항상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1번 보니까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세액상정에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즉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함이 원칙이에요 그럼 대체 두번째 고지서는 언제 보내냐 발급인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정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언제 납부기계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됩니다 자 세번째 요거 체크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변기인데 이 변기가 뭔 뜻이냐면 함께 기입한다 같이 기입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전설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납부기간이 같으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즉 함께 적어서 고지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재산세 납부기간 정해져 있죠 이렇게 7월 16부터 30일까지 9월 16부터 30일인데 요건 재산세고 저희가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할 건데 안 할 수도 있고요 지역자원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요게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게 있고 특정 자원이 있는데 저희가 변기 할 수 있는 건 특정 부동산이에요 즉 부동산에 관련된 지역자원 시설세는 요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적어요 저 어떤 얘기냐면 요게 재산세 고지서라고 하면 재산세 그래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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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지역자원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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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합계 얼마 얼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고지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네 번째가 소액징수와 신탁재산특례인데 1번 자 고지산매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 안한다 이게 뭐냐면 재산세를 쭉 계산해 보니까 그 세액이 뭐 1900원밖에 안 나왔대요 그때는 징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2천원이 돼야 과세지 그 미만은 절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 2천원부터 과세하고 그 미만은 절대 과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 신탁재산특례인데 보죠 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매도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신탁이 되면 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내면 정부는 그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었다 그럼 나머지 그 다른 재산도 전부 다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 그럼 신탁된 거는 납부한다면 다 뭐가 가능하다 압류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5번 갑니다 자 납세자의 신고인데 얘도 뭐 시험은 그닥 안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신고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상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만연아 5월 30일 날 자 부모님이 사망을 해서 자 상속이 되었다고 할게요 상속이 되었다 상속이 되면 그 다음날 6월 1일 날 형제간에 상속 지분이 분배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겠죠 왜 이 날 사망했으면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6월 2일 날 장례식을 다 치러야 되는데 사망하신 지 하루 만에 형제간에 몇 대 몇 대 몇 이렇게 상속 지분이 분배될 일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없다 없어요 없으면 그럼 아직 상속 재산이 정확하게 분배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누가 세금을 내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근데 이 형제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자 재산을 분배했어요 형 30% 동생 30% 뭐 30% 누구 10% 이렇게 해서 재산을 분배했어요 분배되고 분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럼 얘네가 6월 1일 날 재산을 분배했지만 이 분배된 사실을 정작 해당 시청이나 구청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없겠죠 왜 얘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옹기종기 모여서 분배했으니까 그럼 저도 어제 간밤에 저희 형하고 옹기종기 앉아서 뭐 했을까요 이거 몰라요 니가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럼 시군은 얘 사망한 건 알지만 상속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몰라 그래서 그래서 이 상속인들은 어떻게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여기 상속 재산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 신고합니다 어디 가서 시청군청 가서 신고되면 그럼 시청군청군청은 아 그럼 재산이 분배된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알면 누구한테 보관해요 주된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 각자에게 보관하겠죠 그 얘기인데 이제 볼게요 자 신고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과세기일부터 10일 내 그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실 알 수 있는 내용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1번 소유권이 변동되었대요 둘째 상속되었대요 셋째 종중 재산이었대요 넷째 신탁 재산이었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고가 가능한데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한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요 다만 신고가 없었대요 5축 2번 자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재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라면 지방재탄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보한다 등재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등재할 수 있답니다 이때 무신고에 대한 재산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면 그 사실을 관계되게 통지해야 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변동했으면 신고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자 6번 과정 세부담 상한선 요거는 시험 잘 나옵니다 이 상한선인데 이 상한선은 재산세도 나오고요 재산세도 나오고 그 다음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이 세부담의 상한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상한선은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는데 있는데 둘 다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있긴 한데 일단 재산세부터 보면 재산세는요 첫째 그 재산이 토지와 건축물이었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한도에요 이게 뭐였냐면 이거죠 어떤 값이 자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토지가 2016년도 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100만원이 부과됐어요 됐고 2017년도에 정보가 계산된 세금이 200이었다 그럼 200을 다 무는게 아니고 최대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만 물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 무는게 아니고 얼마까지 150만원만 물리겠다 이거에요 150만원만 물리겠다 그래서 이게 상한선이에요 물론 상한선은 주택도 있어요 주택 주택도 있는데 주택도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이 주택은요 이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이 공시가격이 뭐냐면 주택의 시가표준액별로 나눠서 이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택공시금액이 3억원 이하다 3억원 이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까지가 되고 둘째 그 금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다 라고 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까지고 셋째 그 금액이 6억원이 초과 되었다면 100분의 130까지가 한도가 돼요 그래서 방법은 같은데 단 주택은 주택의 금액별로 구분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별로 구분해서 각각 정하게 돼요 다만 이따 보겠지만 중부세 같은 경우는 토지가 될건 주택이 될건 똑같아요 똑같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에 100분의 150을 적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한 금액이 징설세액이 돼요 다만 주택은 다음과 같다 해서 첫째 주택공시금액이 3억원 이하다 끝에 있죠 100분의 105 둘째 주택공시금액이 3억 초과 6억입니다 100분의 110 셋째 주택공시금액이 3억 6억 초과 됐다 100분의 130까지가 그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한선은 항상 토지와 건물 주택이 똑같지 않다 뭐 그런 정도까지 됐고요 자 넘겨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이제 244쪽에 물납과 분할납부 갈게요 이 물납과 분할납부는 대기중이에요 이거는 아마 올해 시험 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이 물납 부분인데 자 볼게요 일단 물납은 이제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낸다 이건데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요 재산세 이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얘만 되고 그 어떤 세금도 물납은 없어요 없고 또 하나 주의할게 재산세가 물납 된다 해서 그 부가세도 물납 된다 아니에요 부가세도 물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만요 재산세만 그 재산세만 물납 돼요 재산세만 물납 되게 됩니다 언제 물납 하냐 물납이 요건 있는데 자 요건 볼게요 요건은 첫째 그 납부세액이 납부할 납부 세액이 최소한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천만 원이 초과 돼야만 물납 가능하다 이때 천만 원은 재산세만으로 따진 거지 고지서의 합계가 아니에요 재산세가 천만 원 초과입니다 두번째 물납은 하겠다고 반드시 신청을 해서 꼭 허가 받아와야 돼요 그 언제까지 신청이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납니다 5일 이내 반드시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세번째 그 무엇을 갖고 물납합합니까 물납 대상인데 대상은 대상은 관할 구역에 있는 그 관할 구역 해당 지역에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하게 돼 해당 지역에 있는 이런거죠 가령 내가 이제 서울시에 서울시에 부동산이 있고 저 멀리 대전에도 부동산이 있다 서울쪽에 건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요 대전도 주택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안되겠다 이참에 물납해야겠다 왜 서울분 건물분 세금이 무려 4천만원 나왔대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물납하자 뭐로 대전거로 물납되지 않는다 이거죠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할 재산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구제하면 서울에 있는 주택 가지고 물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되지 이게 국내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이 가능하게 돼요 그럼 더 중요할게 뭐냐 지금 낼 금액이 4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하고 물납한다고 하면 이 주택금액이 최소한 4천만원이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4천 넘는지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납 재산 평가입니다 물납 재산 평가인데 자 평가는 언제 하냐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런 현재 시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뭐에 의해서 시가에 의해서 평가해요 보통 저희가 이 시가라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가가 시가인데 여기 이 재산세에서 재산 평가를 이 시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에 아 얘는 일반적인 매매가가 아니고 시가 시가 표준액의 의미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의미에요 그래서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첫째 토지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둘째 내가 주택 갖고 물납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말만 바꾸면 돼요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개별이나 공동주택가격 으로 합니다 셋째 그게 건축물 갖고 한다 그럼 그 해당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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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게 돼요 여기서 각각의 정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자 다만 6월 1일 전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6개월인데 6개월 이 사이에 형성된 형성된 보상가격이나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이런 금액들도 전부 다 시가로 인정해줘요 인정해줍니다 인정해 주게 돼요 인정을 해 주게 돼요 시가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자 복귀해 한번 물납 갑니다 1번 물납의 요건과 대상 첫째 자 지방재산세 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일 경우 납세무자에 신청 받아서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죠 밑에 박스에 이때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 범위 판단 시 동일 시군관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합계액을 말하며 한편 재산세 변기 고지대는 지역전설세 지방교육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뭐만 갖고 따져서 재산세만 놓고 따져서 그 금액이 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된대요 두번째 자 물납의 신청 과거입니다 1번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번째 물납 신청 받은 시장운수구청장은요 신청일부터 5일 내에 반드시 허가여부를 서면 통지해 줘야 합니다 뭐 3,4번은 됐구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세번째 요거 주의해야 돼요 물납허가 부동산평가인데 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요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뭐라고 합니까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이나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보게 돼요 그건 예외인데 일단 기억번 자 내가 물납하는게 토지와 주택이다 보세요 그럼 부동산가격 공시가능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입니다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이나 공동 주택가격으로 한답니다 대신 ㄴ번 기역위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뭐예요 시가 표준액에 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 예외가 입니다 자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등등 자 재산세에 과세기준을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 현재까지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오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가로 인정해 준대요 소비테 기업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이나 공매 사실이 있을 때 그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입니다 린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도지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ㄷ 번도 있네요 국가나 지방자단체나 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국 그 취득가액 이렇게 전부다 이런 것들로 시가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6월 1일 현재 금액이 원칙인데 예외는 이렇게 예외적 규정도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예외적 규정도 있다 여기까지 물납에 대한 거고요 자 이제 넘겨 볼게요 넘겨서 이제 5번 갑니다 246 중에 5번 이제 분할라하프인데 얘도 조심해도 얘도 분할라하프 갑니다 자 분할라하프는 이제 하는 세금이 재산세 그 다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런 세금들은 전부다 분할라하프 가능한데 이거 왜 다 적었냐면 그러면 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라하프 규정이 같아요 같고 양도소득세만 좀 다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따 보겠지만 재산세는 그 기간이 분납기간이 45일 이내에 분납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원래 요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나머지 재반규정은 재산세 종부세가 분할라하프 규정이 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다만 그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럼 언제 분할라하프 됩니까 여기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째 마찬가지입니다 그 납부세액이 얘도 그 납부세액이 세액이 천만원이고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이 초과가 돼야 분납돼요 역시 이때 이 500은 재산세만 놓고 따진 겁니다 두번째 분납은 신청만 하면 되지 별도의 허가요건 없구요 자 셋째 언제까지 분납 가능하냐 분납기한인데 이 분납기한은요 이때까지요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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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일로부터 아까 했죠 재산세 몇일내 45일이내입니다 재산세 전부다 납부기한 지나간 날부터 몇일내요 45일 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이거지 또 하나 중요할건 얘네들은 다 본세죠 본세가 이제 분납이 되면 엔드 그 부가세도 분납이 돼요 부가세들도 분납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까 물납과는 좀 다르지 그죠 된다 이거지 어떻게 분납하냐 분납 방법도 존재하는데 방법 볼게요 방법도 두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납부할 납부세액이 이렇게 쓸게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하다 이하면 분납금액이 얼마냐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내가 납부할 금액이 천만원 초과했다 1천만원이 초과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때는 50%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됩니다 이때 가령 내가 낼게 700만원 이었다 라고 하면 처음에 얼마가 되요 내고 또 내요 이때 또 내릴 금액이 500만원 초과된 금액이에요 얼마 안되요 200 이지 200 그럼 당연히 납부기간까지 얼마 500 내면 되겠고요 그쵸 둘째 천만원 초과했다 내가 낼게 4천만원이었다 그럼 처음에 내고 또 내면 되지 이때는 이때는 토탈 금액이 반 이하입니다 얼마 안되요 2000 그럼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각각 분납할 수 있다 이거죠 분납 방법도 있는데 자 분납 볼게요 자 지방재산치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서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대요 이때 분할납부하자는 자는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운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두번째 밑에 박스 봐요 자 분납 대상되는 세액이 500만원 초과 범위인데 동일 시군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이 500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500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변기 고지대는 지역자원설세는 제외합니다 물론 지방교육서를 제외하고요 두번째 재산세가 분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서를 분납한다 즉 본세가 분납이 되면 그 부가세 또한 함께 분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번 자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기억번 나오죠 납부세액이 천만원 이하였다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했다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 분납되게 됩니다 저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8번 갑니다 가상금부로 가볼게요 자 얘도 징수방법이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항상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함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한다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여요 그래서 신고 납부한다면 가산세가 붙지만 지금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가상금이 붙어요 얼마나 붙냐 볼게요 우측 1번 가상금이 돼 땡땡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즉 3% 상당하는 가상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재산체에 대해선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죠 왜 국가가 세금과는 주체니까 지내는 가상금 안 매겨요 다만 저희 같은 국민들에게만 매긴다 이거지 두번째 중가상금이죠 1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야되는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매일 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 1.2% 상당하는 가상금 일명 중가상금을 위 1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 냈을 때 붙는게 가상금이고 두번째 세번째 계속 붙는게 이게 중가상금이죠 다만 중가상금 60개월 초과를 못합니다 중요한건 밑에 2번이에요 이 가상금은 체납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이 중가상금은 체납한 금액이 커야부터요 그래서 2번 체납된 납세 세액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을 적용 안해요 그래서 가상금은 체납한 금액이 관계없지만 중가상금은 적어도 체납한 금액이 30만원 이상 이었을 때 만 중가상금이 붙게 된다는거죠 그래서 30만원 이상일 때 그 미만은 안 붙어요 그 밑에 30만원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 경우 같은 고지서에 둘이상 세목이 적혀있으면 어떻게 세목별로 판단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 30만원의 판단기준이 고지서에 합계가 아니고 고지서에 있는 합계가 아니고 세목별로 무슨무슨 세 29만원 무슨무슨 세 5만원 합의 34만원 얘는 중가상금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30만원 판단은 각각의 세금별로 따져서 각각 따져서 30이 넘었는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이 없죠 그래서 항상 30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상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가 부가세네요 항상 모든 세금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재산세에는 납부세에 대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없는데 대신에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어요 항상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쭉 넘어가서 251쪽으로 갑니다 재산세 비과세 갈게요 재산세 비과세도 내용은 되게 쉬운데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과세하고 면제감면인데 비과세나 면제감면 비과세나 면제감면은요 이 규정은 재산세하고 앤드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비과세나 면제감면 규정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도 면제감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같다 결국은 251쪽은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 내용들도 똑같다는 거죠 1번 국가나 지방재단체 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요 재산세 부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권은 국가권은 취득세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비과세에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이거 상호주의죠 둘째 국가 혹은 지방재단체나 단체조합이 재산세 과세 대상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맺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매수계약 그래서 항상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가 붙으면 누구요 매수계약자가 됩니다 두번째 국가나 지방재단체나 단체조합이 1년 이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도 비과세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냐면 어떤 이런거에요 갑소유재산 갑의 건물 같은건데 이 갑의 건물을 국가 등이 쓰여 국가나 지자체가 씁니다 국가 등이 몇 년 넘게 1년 이상 어떤 용도로 공공의 용도로 쓴다고 하면 세금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죠 다만 뒤에 숨어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뭐냐 무상 무상 과세하네요 근데 만여나 국가 등이 쓰긴 써요 갑걸 근데 이게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이러면 세금 내야 돼요 또는 무상이 아니고 얘가 유상이었다 이때도 냅니다 반드시 1년 이상 무상 사용되어 비과세지 이게 1년 미만이거나 끝에 있는 유료가 되면 이 땐 전부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두번째 갑니다 기타재산 비과세인데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 재방국어인데 당연히 비과세죠 뭐 하천 누구한테 세금 부과해요 밑에 뜻은 됐고 도로하천 재방국어 유지 묘지 특히 묘지 끝에 있는 묘지는 이거 개인의 묘지 개인 거에요 법인 게 아니고 개인 소유의 묘지입니다 자 또 넘겨서 두번째입니다 자 2번 체크해야 돼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이나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건데 첫째 1번 체크합니다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자 밑줄 어디있다 통제 보호구역이 되요 자 그럼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옆에 계속 밑줄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빼고요 그게 뭐냐 그럼 통제 보호구역은 원래 비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 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 전 답 과수원 대지가 있었다면 그건 과세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것이 비과세 토지가 되고 자 두번째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최종임이나 시업임에도 비과세합니다 자 3번 체크합니다 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지정된 자연 보존지구안이 의미하는데 역시 밑줄 제 자연 보존지구안이 의미합니다 다음 밑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안이 의미하 이건 분리과세 자연 보존지구가 비과세입니다 네번째 갑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의미합니다 얘도 체크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번 3번 4번 좀 기억하고 자 큰 3번 갑니다 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써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반드시 임시용 이하되고요 그 기간이 1년 미만이하되요 근데 얘가 임시용이어도 이게 사치성 재산 같으면 과세입니다 반드시 임시용 순수하게 임시용일 때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네번째 비상재 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 구성용 같은 거 다 비과세입니다 다섯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도 비과세입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쭉 읽어보면 금방 다 가능한 거고 지금 체크된 내용만 유념하시면 돼요 나머지건 솔직히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재산세를 끝내도록 하고 어쨌든 재산세 중요한 것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킹하시고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전해주신 목적세는 건너가세요 목적세는 됐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파트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쭉 넘어올게요 자 교재가 국세파트인데 한참 넘어오시면 돼요 자 279쪽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한 문제쯤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글쎄요 한 문제보다 나는 게 나아요 이거 안 나면 취득세나 양도세가 더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는 게 더 좋아요 대개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나는 게 좋고 부득이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안 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게 좋은데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보유세고 보유세고 매년 6월 1일 납세 과정에 비해서 재산세하고 똑같이 매년 6월 1일 현재의 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다만 아 재산세하고 차이점에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얘는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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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액에 대해서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원칙은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고지서고 납세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심할게 고지서니까 있다 보겠지만 가산금도 붙지만 뭐 또 뭐냐 가산 세도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산과산 가산세가 다 나와요 볼게요 279주기 1번 종합부동산세 정의가입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유과세로서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고요 고액의 부동산 수요일에 매년 부과하는 조세가 되죠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특징감 1번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합니다 둘째 보통세고 보유과세고 응익세고 인세인데 특히 5인세 옆에 써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모두 인별로 합성과세 법인은 개인마다 법인은 법인마다 합산해서 과세해요 세번째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에 해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네번째 현황부과 원칙에 의해서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상의하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항상 무슨 주의?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에 의해서 과세해요 다섯번째 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이번도 종과세이고 얘도 마찬가지 부동산 보유세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단 차이점은 재산세는 재산가액 전액에 대해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된다 이거죠 6번 세율은 전부 다 정률세율로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곱번째 납세제 관할 세무사장이 세액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통 징수하는 아니 정부부과세 즉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정부부과 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죠 다만 납세제 선택에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8번 납부 불이행되면 당연히 뭐가 못해요 가산금도 붙고 중가산금도 붙여 그래서 가산금 중가산금 다 붙게 됩니다 9번째 자 분할 납부가 돼요 그래서 재산세가 똑같이 500만원 초과할 때 가능한데 단 45일내가 아니고 2개월입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 가능하다 10번째 세부담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다 100분의 150이 세부담의 상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우측에 두 번째 과세 대상인데 이부터 좀 쉬었다가 과세 대상부터 이어서 같이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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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